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건강백다방, 일산백병원 신경과 박홍균입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도 당뇨병센터 이런 데서 같이 생활습관 관리해 드리잖아요. 혹시 만성두통도 무슨 두통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거 하고 싶어요.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컨설팅을 하고 카운셀링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가 않고요. 제가 하는 것도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어떻게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카운셀링 해주시는 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걸 이해해서 환자한테 적용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은 꼭 해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잠을, 수면을 취하거나 잠을 잘 자게 한다든지 그런 습관을 하나씩 교정을 해주시면서 치료를 하시나요? 사실 수면은 최대한 알려드리죠. 근데 여쭤보면 다들 그거 안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자기 전에 유튜브 보고 있고 빗자각 들어가면 그게 머릿속에서는 잠 자야 되는 거라고 인식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직도 깨어있구나, 낮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잠 잘 수 있는 컨디션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잠자는 곳도 이게 잠자는 곳이 아니라 유튜브 보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어가 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못 잦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도 어디서 원뜻 들었어요. 나이 먹으면 나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생리주기나 배란주기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차라리 폐경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거든요. 폐경 후에 나아질 수도 있나요? 폐경 후에도 약간 호르몬 레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끝나고 안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두통은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바라기보다는 다른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뭐 약물 치료도 좋고 주사 치료도 좋고 뭐 생활습관 교정하는 것도 좋고 급성기약은 잘 맞는 거 선택, 이제 골라내면 되는 거고. 젊은 직장인들은 직장의 그런 스케줄에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좀 대체할 수 있는 요법이 없을까요? 대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직업을 바꾸라고 권유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3교대를 하거나 2교대를 하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한 2주 낮에 근무하고 2주 밤에 근무하고 이러면은 2주 바뀔 때 또 아프거든요. 또 심해지고 한 1, 2주 아프고 그러면 또 바뀌게 되고 그러면 또 아프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큰 어떤 병원들에서는 간호사분들이 교대 근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물론 두통을 위한 건 아니지만 밤 근무만 한 1, 2달 할 수 있게 쫙 이렇게 해주고 낮에만 근무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보는 환자분들 중에 편두통을 앓고 있는 또 군발성 두통을 앓고 있는 직업군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직업군들 없어요. 불교식하면 더 많이 오시는 경향은 있긴 하지만 편두통은 어느 직업, 어떤 상황 이런 거에서 조금 더 그럴 수는 있겠죠. 이제 교대가 많거나 빛을 많이 보는 그런 거거나 이러면은 좀 더 유발이 잘 되니까 좀 더 오실 확률이 높아지긴 하는데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어떤 편두통이 더 많이 생긴다. 뭐 이런 거가 나와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을 처방하는 거 말고 가장 추천하는, 권유하는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생활습관 조정이에요. 구체적으로 생활습관 중에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건드려주신가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받고 나서 내가 그걸 갖다가 쌓아두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여행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죠. 그런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거나 소리를 지른다든지 바람을 한번 쐬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스트레스를 빨리 좀 씻어낼 수 있는. 그리고 너무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그건 어차피 고민 하나하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다른 환자분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좀 계속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스트레스라고 부르기 뭐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실제로는 내 몸은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 뭐 약이 가장 좋은 처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약 외에도 또 약을 바로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통증을 약간 줄여줄 수 있는 어떤 대처법이 있을까요? 그게 자극이 더 악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불 꺼놓고 조용한 데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약이 없고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요즘에 명상이나 요가 이런 걸 또 젊은 사람들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푸는 방법으로 쓰잖아요. 그건 효과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릴렉스하고 그러면 명상하고 요가할 때 몸도 좀 편안하게 하잖아요. 편안한 자세를 찾고 그러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두통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만성적으로 굳어지느냐 한 번 왔다가 지나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판가름 할 수 있을까요? 딱 자르듯이 뭔가를 이거는 이러면 완성이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러는 건 없는데요. 좀 이제 체중 변화가 심하다든지 찌는 것도 그렇고 빠지는 것도 그렇고 만성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통이 있는 시간을 오래 갖고 있는 것도 만성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두통일수가 많은 거, 약을 많이 먹는 거, 급성기 치료제를 많이 먹는 거, 또 만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급성기 약을 적게 먹어야 될 거고 그런데 나는 두통일수가 많으니까 예방 치료를 통해서 두통일수를 줄이고 아플 때는 최대한 빨리 먹어서 두통 시간이 짧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두통이 자주 있으면 자주 있을수록 두통은 만성화되는 방법을 잘 알아요. 우리가 운동 배울 때 처음에는 되게 어렵잖아요. 자세 잡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팔 돌리는 것도 어려운데 팔 돌리다 보면 점점점점 익숙해지고 이쁘게 자세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두통이 그걸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한 번 아플 때는 되게 어색해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 번 겪고 오랜 시간 동안 겪고 그러면 이거는 여러 번 일으키기 또 쉽죠. 계속 만성화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번 강의에서는 사실 원발성 두통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더 걱정이 되는 건 2차성 두통이잖아요. 그런데 두통을 워낙에 평소에 겪고 계신 분들은 2차성 두통이 왔을 때 잘 못 알아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레드 플랙 사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중에서는 보통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 열이 난다, 암이 있는 환자다, 50대 이후에 고령층에서 첫 번째 발생한 두통이다, 숨을 참거나 힘을 주거나 이럴 때 두통이 생긴다, 유발된다, 혹은 악화된다 이러면 2차 두통일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좀 더 높거든요. 그래도 별로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요인들이 있을 때는 2차 두통일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 영상검사라든지 혈액검사라든지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두통들인데 그중에서도 두통 자체만을 보고서는 두통만 있을 때 다른 증상들이 전혀 없고 열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이 두통만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벼락두통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벼락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머리가 깨끗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두통이 확 생기는데 그게 최대치까지 올라갔는데 시간이 1분도 안 걸려요. 급격하게,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그 갑자기는 실제로 갑자기라기보다는 한 30분 정도 걸쳐서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아주 급격하게 벼락두통이 생길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있다가 예를 들면 근력운동을 한다든지 딱 들어올리는 순간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거의 강도로 치면 10점 만점에 10점으로 그냥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막 터질 것 같고 욱신욱신 되고 그런 게 한 2, 30분 정도 가다가 조금 깔아낸 상태로 그냥 쭉 되고 그러다가 또 힘주는 상황이 생기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벼락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이전에 앓고 있던 두통이랑은 다른 게 딱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심한 두통이 굉장히 빠른 시간내에 확 올라갑니다.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두통일 경우에는 바로 병원 가서 검사를 해야겠네요. 네. 그냥 응급실 가셔야 돼요. 두통이 종류가 참 많은지 몰랐네요. 종류만 해도 한 책 300페이지 정도 돼요.